토마스 체험전 내생의 첫 여행 친구들 올겨울 토마스 체험전으로 친구들을 초대할게 차원이 다른 신개념 놀이 여행 우리 함께 신나게 놀아보자 언제 하냐고? 12월 10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양지 에이디 센터에서 하니까 꼭 놀러와 토마스 체험전 내생의 첫 여행 올겨울 토마스 체험전에서 신나는 여행을 즐겨보자고 친구들 자세한 사항은 토마스토어 닷컴으로 와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